안녕하세요 KBS 엔지압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 또 제가 통영에 오면 꼭 가봐야 될 그런 명소 통영 동백 커피 식물원에 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무르익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부산에서요. 김다희 시인 아시죠? 김다희 시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다희 시인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이쪽에 와서 보니까 우리 통영 동백 커피 식물원 처음 와보셨잖아요. 네 처음 왔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처음 와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큰 커피 식물원에 있다는 거에 놀라셨고 네 맞아요. 실제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런 것도 직접 보셨죠? 아 진짜요? 우와 네. 커피 숲길을 걸어보는 첫 소감 어떠신가요? 아 천국을 넓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시인이가 다르시구나. 아셨죠? 천국을 걷는 그런 느낌. 커피가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이런 본 것을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아 색깔이 이렇게 커피 색깔이 뭔지도 몰랐는데 초록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네. 익어가면 이게 약간 블루베리 색깔도 되면서 아 이렇게 익어가는 거구나. 아 오늘 진짜 처음 알고 오늘 신세계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태어나서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아름답게 늙어가면 될까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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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네. 오늘 이곳에 와서 보니까요. 또 하나 색다른 거 보셨잖아요. 아 아까 오늘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또 키울 수 있다는 게 또 너무 신기하고요. 아까 영상으로 담으시겠지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하나 또 있죠. 이게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나나 바나나. 이 바나나가 여기서 직접 열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것을 직접 우리가 따서 먹어볼 수 있는 체험. 먹어볼까요? 네. 이게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게 아니라 이곳 대한민국에서 직접 재배해가지고 수확한 거 바나나 맛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다이신 뭐 또 먼저 드셔보세요. 먼저 먹어도 될까요? 이거 배를 타고 오지 않아도 그런지 왠지 또 싱싱하고 맛있어요. 달아요. 방부제도 안 들어갔다 그래요. 달아요. 방부제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배가 오랫동안 다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가요. 바나나를 주제로 해서 반려식물이라는 하늘을 제가 이곳에서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은 어떠세요? 반려동물만 들었지 반려식물은 처음 들어봤는데 이 바나나를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반려식물인 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꼭 구경 한번 와보세요. 식물원인데 엄청 크고요. 바나나도 볼 수 있고 퍼프리카가 직접 크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나 체험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꽃도 보셨죠? 아우 네. 우리가 꽃도 보고 열매도 보고 그 다음에 커피 익어가는 모습도 보고 하니까 늙을 시간이 없어요. 아마 그 동안의 비결이 저는 잠만 잘 자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이렇게 즐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가희 시인이 또 오니까 제가 마음이 막 설레고요. 뭔가 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정말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늙을 시간이 없어서 좋은 거예요. 실제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잠깐 좀 숲길도 걷고 바나나 익어가는 꽃이 피고 열매 익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고 하프리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것들이잖아요. 마트에 가보면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는데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까 커가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또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갈 곳도 참 많고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는 거죠.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여기 통영, 여기 커피 식물원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김가희 시인께서 부산도 좋지만 이곳에 와서 보시고 통영이라는 곳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곳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앞으로 부산에 가시거들랑 통영에 이렇게 아름다운 명소가 있다는 걸 가슴에 꼭꼭 새겨놓고 네, 알겠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1년 365일 동안 항상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되어서 고맙습니다. 저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행복해. 지금까지 KBS 엔저러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영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